벨마비는 알면 신경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얼굴 한쪽 근육의 갑작스러운 마비를 뜻합니다.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이 생깁니다. 침을 흘리고 귀 뒤가 아플 수 있는데 마비가 자연히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. 원인은 잘 모르는데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신경학적 검사만으로 진단하는데 손상 정도는 증상이 생긴 지 약 2주 후에 안면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.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투여와 함께 전기자극 등의 물리치료를 합니다.